얼마 전 2018 세계 마술올림픽 부산 유치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마술올림픽의 근간이 되었던 부산 국제 매직 페스티벌이 6일 개막했습니다. 신인 마술사들의 등용문이자 세계 마술거장들의 갈라쇼까지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마술쇼를 소개해드립니다. 보도에 김현정 기자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사진에 바람을 불어넣자 순식간에 사진들이 앨범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팡이에 불을 붙이고 손짓을 하자 스탠드에 불이 켜집니다. 이렇듯 상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부산 국제 매직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1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미국과 스페인, 대만 등 12개국 100여 명의 마술사들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한국 마술이 급성장을 했었고 또는 그 급성장 속에서도 세계에서 우리 출신들이 대거 수상을 하는 그런 쾌거가 많았습니다. 역대까지 비해서 역대 최고로 굉장히 많은 수상 작품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대가 클 겁니다. 신인 마술사들에게 꿈의 무대가 되고 있는 국제 마술대회에서는 본선 무대에 오른 국내외 마술사들의 열띤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던가 아니면 상을 받게 되면 해외 대회로의 많은 출전권들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지워졌으면 하는 마음도 역시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대회에 모두 다 좋은 성적을 가졌으면 좋겠고. 세계 마술계의 새로운 아이템과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세계 마술 도구 시험과 딜러부스는 관객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마술의 매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세계 마술올림픽 역대 수상자들이 펼치는 나이트매직 갈라쇼는 매직 페스티벌에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입니다. 세계 마술올림픽의 차기 개최지로서 그 명성을 드높이고 있는 부산.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마술축제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상 그 이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마술. 10회를 맞은 부산국제 매직 페스티벌은 해운대 수욕장과 부산 문화회관 일대에서 오는 9일까지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